지금 30년 투자 하셨잖아요. 여러 번 폭락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어제 나스닥 폭락까지 포함해서 오늘 촬영 날짜가 5월 6일이고요. 어제 장난 아니었습니다. 어린이날이었는데 어린이들만 좋았어요. 어른들은 공포에 떨고 최악의 폭락은 무엇이었나요? 언제였나요? 이게 IMF 때죠. IMF? 금융위보다 IMF가 더 컸어요? 우리나라는 더 컸죠. 훨씬 컸죠.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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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컸죠. 전 사실 둘 다 안 겪어봐서 전 둘 다 겪어봤기 때문에 기억나신지 모르시겠지만 금모호기 운동 우리나라 기업들이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단하가 떨어지고 악몽이었죠. 시스템의 리스크라고 하죠. 체계적 붕괴 우리나라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망했어요. 사실 망했어요? 대외 부채를 못 갚았으니까 망한 거죠. 디폴트를 할 거예요. 모라토리움. 그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그걸 갖다 막을 수 없으니까 그냥 금리가 폭등을 하는 거죠. 금리가 폭등을 하면 버틸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망하죠. 제사가. 그냥 망한다. 금리가 폭등하면 금리가 폭등하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왜냐하면 그건 컨트롤할 수 있는 금리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못 갚았으니까 사체라도 땡겨와서 살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IMF의 돈을 받았어. 그래서 IMF가 금리를 너네들 20%로 만들어. 이렇게 한 거죠. 그럼 20%이니까. 사체를 써라. 네. 거의 그런 거죠. 망하죠. 망할 것들은 다 망하죠. 20%라도 살아남는 애들은 탐탐한 거니까. 살아났고. 내가 20% 이상 벌어야지 살아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쭉 금리를 내려주니까 살아난 거죠. 그래서 진짜 정말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아서 정말 좋은 어떤 성장을 했죠. 그래서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NOS 시작한 지 한 5년밖에 안 됐던 때니까 뭐 뒷걸음치다가 쥐 잡은 격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최악의 우리나라 은행이 망한 은행처럼 트러블 뱅크라고 해가지고 월스트리트 저널이랑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사가 올라갔어요. 제가 쓴 리포트가 그리고 1년 안에 IMF가 터졌었으니까 그냥 정말 힘든 구간이었지만 저는 럭키 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으셨죠. 그런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까 그 금리의 폭등 이런 것이 오는 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때 미리 미리 쓰신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그걸 어떻게 미리 아는 거예요? 분석으로 하는 거죠. 그때 어떤 거를 우리가 항상 부채와 금리예요. 부채랑 금리 부채와 금리 부채 비율이 얼마나 높은데 금리가 얼마의 수준이다. 감당 가능한 게 뭐냐. 부채와 금리 그거를 건드려서 깨져버리면 이제 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IMF가 터졌었을 때 우리의 부채 중에서 진짜 문제가 뭐였냐면 기업 부채였어요. 기업 부채 기업들의 평균 부채 비율이 200 몇십 프로였어요. 이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자기 순자산 대비 자기 자본 대비 자본 대비 부채가 얼마냐.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감당 가능한 게 안 되잖아요. 원금 상환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아주 세게 부러지는 장이 오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가계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는데 그때 금리가 막 올라가서 8% 갔어. 감당 가능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막 망가지고 은행들이 망하는 거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부채 비율은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좀 걱정해요. 진짜요? 가계는. 가계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높나요? 우리나라 정말 높아요. 100% 훨씬 넘어요. 미국이 터졌을 때보다 높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터졌을 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적으로 한 6.5% 정도까지 금리가 올라왔거든요. 가계 부채 비율은 그때가 한 100%였고 어머. 우리나라가 지금 가계 부채 비율이 한 110%? 이 정도 되거든요. 이제 금리 평균이 지금 거의 한 4.5%까지 왔단 말이죠. 6.5% 가면 터지죠. 아 안 건드립니다. 저는 은행주는 지금 은행은 한국 은행주는 안 건드려요. 아 안 하세요? 네. 근데 이제 미국으로 보면 가계 부채 비율이 80%야. 금리 아무리 올려봤자 우리나라 수준에도 안 터져요. 그래서 미국은 기축 동화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축 동화에 대한 이제 그 위기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 뭐 페트로 차이나 그러면서 중동이랑 뭐 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위아나 결제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점점 점점 더 위아나의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국도 그 감당 가능한 수준의 금리에서 더 올라가면 터지는 거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와 중국의 10년 국채 금리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금리 수준에서는 터지지 않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감당 가능하지 못한 수준의 부채 비율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왜냐면 중국은 정부 부채 비율이 뭐 한 80%밖에 안 되지만 네. 미국은 지금 140%니까 아 네. 결국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아 그럼 미국도 금리를 막 대놓고 올리고 이러지 못하겠네요. 그럴 필요가 없죠. 아 왜냐면 다른 선진국들 지금 금리가 얼만데 꼭 굳이 그렇게까지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이제 그 신호를 어 이제 금리가 대출 비율이 높은데 아 제가 그냥 제가 괜히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게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를 좀 낮아지게 부채 비율이 낮아지려면 가계 자본이 늘어나야 되는 건가요? 부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네. 자본이 늘어나야 돼요. 우리나라는 가계 자본이 늘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본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부동산 들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주식이 잘 돼야 돼요. 그 정책을 써야 되는데 자꾸 금리 올리고 이 부채를 끌려고 하면 이게 진짜 골치 아프고 왜냐하면 부채를 끄면서 자본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산 규모가 줄어요. 자산의 가치가 아 그럼 쪼그라들면서 부채 비율을 회복하느냐 아니면 키우면서 부채 비율을 회복하느냐 이 두 개 차이이구나 두 번째를 써야죠. 절대로 쪼그라들면서 하면 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거를 좀 경기가 위험에 빠진다. 우리가 뭐 그런 거를 좀 미리 알 수 있는 있어요. 그런 방법.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은행권의 예대율이라는 게 있고요. 은행 예대율 은행 예대율이라는 게 있고 또 은행의 대출 증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개를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대율이 너무 높으면 당연히 대출 증가율이 높을 수가 없어. 예금 대비해서 대출 너무 많이 해줬기 때문에 추가로 늘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그널이 될 수가 있어요. 보통 경기 침체는 언제 오고 언제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냐면 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가거나 대출이 줄거나 대출이 줄여야 돼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대출이 줄면은 금융위기가 와요? 오죠. 항상 오죠. 대출이 줄면 못 갚잖아요. 그러면서 내놓으라는 거죠. 망하는 거죠. 대출이 준다는 거는 상환을 시키는 거구나. 대출 증가율이 떨어지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면 위기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대율이 얼마고 그리고 대출 증가율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저희는 오늘 두 개를 항상 보면서 판단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전혀 저는 그게 걱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번 조종은 그냥 중간 조종이고 다시 상승을 할 거다 얘기하고 있죠. 미국은 은행이 좀 튼튼한가 봐요. 엄청 튼튼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도 튼튼한 편인데 가계가 안 튼튼하다는 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대출 증가율 추리가 꺾이거나 이랬던 사례가 있어요. 뭐 항상 IMF 때 당연히 그 전에 그렇게 했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LG카드 갑자기 망하니까 대출 다 회수하고 마이너스 가니까 당연히 이게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면서 망하는 게 막 나왔죠. 대출 증가율이 그럼 먼저 꺾여요? 경치층적으로잖아요.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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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그렇지 내가 대출을 만기 연장을 안 해주는 것만 늘어나도 너 원래 계속 해주다가 그렇죠. 우리는 쪼그라들죠. 어쩔 수 없죠. 그럼 과거에 시장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었나요? 망하는 회사들이 수득하게 나오고 고점 대비해서 50%씩 빠지고 아니 금융위기 때도 그러면 대출이 먼저 줄었어요? 당연하죠. 카드 위기 때도? 당연하죠. 저축은행 사태 때도? 당연하죠. 아 진짜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거를 왜 몰랐지? 안 말해줘서 몰라요? 아 그럼 어디서 봐요? 그거 다 그냥 인터넷에 다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와요? 대출 증가율? 아 뭐 월간 데이터인가요? 미국은 주간 데이터. 아 미국은 주간 데이터. 한국은 제가 요즘에 안 봐서 잘 모르겠네요. 월간 데이터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아 대출 증가율. 와 대출 증가율이 떨어진다는 게 건전해진다는 게 아니네요. 아니죠. 아 금융 위기가 오고 있다는 신호네요. 대출 증가율이 금리보다 낮으면 무조건 터져요. 금리보다 금리라는 건 무슨 금리예요? 금리가 여러 개잖아요. 그냥 그 대출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평균 대출 금리가 6%다. 근데 대출 증가율이 0%다. 그러면 터져요. 왜냐하면 대출을 늘려서 이자를 갚을 수가 없잖아. 네네네. 이 두 개가 무조건 그거구나. 아 그렇죠? 금리가 10%인데 대출이 10%씩 늘고 있어요. 안 터져요. 문제가 안 되는구나. 돈이 늘지 않으면 위기가 터지는 거네요. 그럼요. 당연한 거죠. 대출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대출 증가율이라는 게 했을 때 사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그거는 알겠어요. 대출 증가율이랑 금리랑 비교한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시중에서 내가 돈 빌리는데 한 5%인데 대출을 5%도 안 되게 증가시켜. 그럼 이거는 터진다는 거죠? 터질 사람들이 많은 거죠. 현금 흐름이 안 좋은 사람들은 터지는 거죠. 이게 몇 개월 동안 계속 지속되면 결국에는 그 사단이 난다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 오면?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주식을 들고 있더라도 인덱스를 해징을 하셔야 돼요. 인덱스를 해징한다는 게 인버스를 사셔야죠. 인버스를 살 정도로 하방에 배팅을 해야 돼요? 배팅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럼 1억에 5천만 원을 빼서 그 5천만 원을 인버스를 사서 시장의 방향성을 중립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위기가 다 지나가고 났을 때 인버스를 빼고 다시 내가 좋아하는 종목에 더 다시 넣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원래 100이었으면 그중에 반씩만 팔아가지고 이거를 시장에다 마이너스 하는 거에다가 내가 배팅을 해놓고 배팅이 아니고 해징을 한 거죠. 해징을 해놓고 왜냐하면 여기서 떨어지는 것이 여기서는 올라가니까 커버를 해주잖아요. 그랬다가 얘가 빠지고 얘가 올라가 있으면 나중에 원상이 되면 이거 팔아가지고 이거 더 산다고 그거죠. 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얼마든지. 그럼 이거 하는 이거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네요. 이런 대출 증가율이랑 금리를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봐야겠죠. 모르겠어요. 보는 사람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게 참 힘든 건데 네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어려워요. 대출 증가율 떠나서 이제 미국으로 얘기할게요. 미국 시장으로 얘기할게요. 미국 시장으로 얘기하면 한쪽으로 보면 10년 동안 투자를 했다고 쳐요. 단 한 번도 팔지 않았다고 치고 그리고 S&P 500 기업을 투자를 했다고 치면 복리로 10%를 벌었어요. 많이 벌었네요. 엄청나게 버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중간중간에 내가 샀다 팔았다가 했어. 그래서 가장 상승을 많이 한 10년 중에 10일을 놓쳤어요. 열흘. 열흘을 놓쳤어요. 열흘을 놓쳤어. 그러면 수익률이 4%가 돼요. 열흘을 빠졌어요. 10년 중에 열흘을 빠졌는데요. 그걸 알 수가 없잖아.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쭉 들고 가야 되는 게 맞죠. 이 신호가 와도 그래서 미국은 장기 투자가 맞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팔아야 될 때 아까 이따 얘기했잖아요. 어떤 시스템믹 붕괴 그냥 고점 대비해서 큰 폭의 폭락 이게 오는 해가 한 2년 정도 있거든요. 아주 긴 사이클에 미국은 한 17, 8년짜리에 한 2년짜리가 와요. 그래서 쭉 17, 8년을 들고 있었다면 영평균 수익률이 미국이 한 16% 정도 날 수 있어요. 엄청 높네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때 그 2년 빠진 50% 정도 빠진 거가 안 들고 있었으면 그 2년만 아 수익률은 30몇 프로가 돼요. 복립으로.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제가 제 커리어로 칩시다. 제가 제 커리어를 시작했을 때 첫 해 1억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했어. 미국에. 30년 동안 수익률이 매년 복리로 16%가 났다고 쳐요. 그러면 내 1억이 30년 뒤에 85억이 돼 있어요. 그것도 해피하죠. 당연히. 해피하죠. 이건 그냥 꾸준히 투자한 거예요. 30년 내내. 그냥 들고 있었던 거예요. 들고 있었던 거죠. 좋은 종목 골라서. 그건 해피하죠. 그런데 그 사이에 한 번 50% 빠진 것을 피했어. 그럼 얼마 돼요? 그럼 얼마 될까요? 50% 한 번 피했어. 4천억이 돼 있어요. 80억이었는데 뭐 160억이 아니고 4천억이 돼 있다고요? 왜냐하면 복리가 매년 30몇 프로가 되는 케이스예요. 그 한 번을 미스 그러니까 딱 빠져나와 있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곤차 아픈 거잖아요. 10년 동안은 투자를 항상 해야 된다며. 10일 빠지면 안 된다며. 그러니까. 11만도 쳐도 내가 4%인가 그것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2년 동안에 계속 빠지는 구간이 한 번 온단 말이죠. 그걸 피해 있었으면 엄청난 또 엄청 부자가 되는 거고 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냥 장기 투자 그냥 그냥 빠지던 말던 들고 가는 게 그럼 평타는 치네요. 평균은 하네요. 아 그런데 피한다고 피했다가 잘못 피해가지고 상승을 놓치면 그러니까 그냥 뭐 망하는 거고 망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0억이 된 게 아니라 한 40억대 있겠죠. 아 하 그럼 이게 그 선택에 따라서 자산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네 진짜.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아 그러면은 만약에 초보 투자자라면 그냥 들고 가는 게 맞네요. 맞습니다. 그냥 들고 가는 게 미국 주식은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은 우리나라 주식은 아닌가 봐요. 미국 주식은 이라고 하시는 거 보면 우리나라 주식은 오를 때 2년 오르고 네 5년 넘게 안 오르고 아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샀다 팔았다. 게다가 아까 LG카드 이슈도 얘기했었잖아요. 지배구조 이슈가 사라지지 않는 문제다. 그러면 지금은 거의 미국 주식 하시겠네요. 네 한국 주식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네.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럼 한국 돈도 없겠네요? 다 달러로 받고 놓으셨어요? 뭐 지금 제가 운영하는 상품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 주식을 샀다 팔았다를 할 수도 없고 어차피 증권사가 다니면서 그러면 안 되죠? 미국 주식 하시는구나. 100% 미국 주식. 알겠습니다. 만약에 누가 한다고 하면 아는 동생이에요. 이제 처음에 취업했어요. 그럼 나 지금부터 주식 좀 사 모아볼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제 사회초년생이니까 한 28살이에요. 그러면 미국 주식 하라고 그러시겠네요? 저는 항상 그렇게 시작하라고 얘기하죠. 미국 주식부터? 미국 주식부터 시작해서 한국 주식으로 갈 수 있어야지 한국 주식으로 시작해서 나쁜 죄송합니다. 한국 주식으로 시작해서 나쁜 버릇을 배워가지고 미국 주식으로 가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률이 연 평균 10%나 단계 4%로 떨어진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금 약간 진짜 제가 왜냐면 검증이 안 되니까 지금 근데 댓글로 아마 검증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차이가 난다면 그러니까 복리가 20년 30년 동안 예를 들어서 매년 16%인가 하고 매년 32%인가 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4천억이래 30년을 그렇게 하면 끝이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정말 힘든 구간이잖아요. 지금 사실 운영하는 사람들도 정말 힘든 구간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걸 잘 버텨내고 내가 뭔가 배운 게 있다면 나중에 정말 좋은 기회를 살리실 수가 있으니까 기운 내시고 장기 투자를 하는 그런 멘탈로서 시장에 항상 참여를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란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